바로 그 사랑 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아가페의 사랑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이 땅의 교회 지상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 이 죄 많고 음란한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거룩한 천국 백성을 만들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오늘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는 제목을 가지고 부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고난을 당하셨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믿지 않았고 또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속셈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 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유대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또 말씀과 권능을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 시대의 소망이었고 그 시대의 영웅이었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이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정확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며 그리스도요 구세주임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아주 유일한 그런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도 믿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부활에 대한 그런 소식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먼저 갈리리로 갈리라.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먼저 부활에 대한 전언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부활보다도 더 확실한 약속. 그 확실한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왜 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실망하여 다시 과거의 생활터인 갈릴리의 바닷가로 돌아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후에 너무너무 실망해서 이제는 소망도 없어지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다 사라져버리는데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그들의 생업의 장소인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릴게.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보다도 더 현실적인 더 확실한 약속이 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 갈릴리를 왜 가신다는 거야? 예수님 죽으신다는데 이러면서 아마 그 당시는 제자들이 시큰둥하고 아마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실 자체가 너무 두렵고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문이 막혀서 도무지 예수님에게 더 이상 물어보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다 따라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 후에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참 적극적이고 그래서 이 화통한 베드로가 지지 않고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말했어요. 주를 위해서 제가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하자 주님은 목숨은커녕 네가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때 모든 제자들은 침통해지고 분위기가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주님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또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침통하고 침울하고 더 이상 무서워서 예수님에게 묻지 못했던 것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들으려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아예 안중에는 없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 그것만 생각했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반만 들은 것이죠. 제자들은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것이 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살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뭐하냐.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의 영광보다 현생의 안락함과 행복이 더 필요하다. 나중에 1억을 주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 천만 원을 주세요.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욕심이죠. 왜 자꾸 현생의 복에 집착할까요? 그것은 부활의 소망과 내세의 천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 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고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천국에 대해서 소망이 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했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소망으로 넘쳤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골을 치르면서도 오직 예수만을 붙잡았던 이유 오직 예수신앙만을 붙잡았던 이유는 천국에 대한 열망이 현생의 안일함과 평안함 보다 더 크고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예수 믿음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리라고 약속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실상 예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들고 가시밭 길이고 고난을 기립니다. 죄와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그래서 죄에 대한 욕망과 육체의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앙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낯설고 이 세상이 이방의 땅과 같은가 힘든 삶인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현재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고난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현재 고난을 잘 참고 견디는 것은 장차 받을 영원한 천국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와 우리 말씀하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모진 옥사리와 고문을 견딘 것은 그 당장 이 고난을 잘 견뎌내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줘서 내 노후가 편안하고 내가 성공적인 목표를 해서 큰 괴로 내가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모진 옥사리를 견딘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모진 고난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견딘 것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게 된 것입니다. 천국만 바라고 사는 것이 어리석고 매우 염세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천국만 바라보고 사느냐 이 땅에서 재미있고 아주 즐겁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산다면 꼭 먹고 알 먹고 같이 더불어서 이 땅과 또 죽어서도 천국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얼마나 재미있겠느냐 그러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꼭 먹고 알 먹고 신앙이 현대교회의 신앙코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단쪽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며 탐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소망은 오직 천국, 오직 천국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의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바로 우리 앞에 순식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벌에 대한 소망이 현실적이고 매우 실질적인 문제인가 우리는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매우 급박하고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천국의 소망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육신은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 온전한 소망이다. 주님은 과거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하로의 천국에서 만나자 예수님과 함께 만나자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에서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가서 천국에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한 부활의 메시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아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따랐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행품을 바르기 위해서 3일 만에 무덤을 찾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덤문은 이미 굴려져 있고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흰 세마폭과 그 옆에는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에 대한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너희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도 똑같이 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청원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부활의 약속을 그대로 전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온 여인들은 천사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놀라서 말을 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다른 복음서보다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보다 늦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었습니다. 와 보니까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그래서 놀란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을 누가 무덤에서 가져다가 다른 데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다시 예수님의 무덤에 오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세마포만 남아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확인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그냥 돌아갔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남아서 무덤 앞에 남아서 울면서 무덤 안을 구풀여서 들여다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두 천사가 예수님의 세마포머리와 발쪽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천사가 왜 우느냐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인 줄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묘직인 줄 알고 만일 당신이 주님을 옮겨 놓았다면 어디 두었는지 말해 주시오. 내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오겠습니다. 내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그러나 곧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고 라보니여 라보니라는 뜻은 선생님 라비 라비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요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이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실상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여인들이 자신의 발을 만지면서 경배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금하셨는가?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직까지 인간적으로 흠모하고 존경하는 라비 선생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마치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사모하고 그려워하는 그런 대상으로 예수님을 여긴다면 그 영혼에 큰 해를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 해를 입지 않도록 자신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만지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말리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만지면서 경배한 것은 그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역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약속을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만나는 자들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나는 자들에게 일관성 있게 똑같이 부활의 약속으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나눈 갈릴리에서의 만남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어떤 곳일까요?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시고 제자를 삼은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암호가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또 까짜꼼과 같이 박해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서로 만날 때 고기문양에 익두스라고 하는 고기문양의 그 암호를 가지고 서로 교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부터는 돈 벌고 부자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낚지 말고 죄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낚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라.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이며 첫소명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한 비전의 장소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고 갈릴리에서 뭘 했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천국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갈릴리의 첫사랑, 갈릴리의 첫소명, 갈릴리의 첫 비전을 다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 두 번째 갈릴리는 더 이상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라삐나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시며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야 됐다. 그래서 부활 후에 주님이 가장 가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고 다친 하늘의 물을 다시 여는 곳이 두 번째 갈릴리였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완전한 몸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했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죽게 사신 아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하느냐는 물음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초월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 끝없는 사랑,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진리를 향한 사랑, 영혼을 갈망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너희도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 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천국을 만들겠다. 바로 그 사랑 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아가페의 사랑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이 땅의 교회, 지상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 이 죄 많고 음란한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거룩한 천국백성을 만들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나누셨고 그 사랑을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주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간절히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악한 마귀와 죄악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백성을 삼을 수 있다는 강렬한 힘과 꺼지지 않은 호랩산의 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은 못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저 선생님으로 그리고 또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아직 아가페의 사랑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그때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됐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대놓았어요. 첫 번째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처음 만난 생업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갈릴리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만난 갈릴리는 소명과 사랑의 장소였다. 예수님은 첫 번째 갈릴리에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두 번째 갈릴리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어요. 두 번째 갈릴리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신리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놓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세상의 현장에서 생업 속에서 우리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다시 한 번 우리는 갈릴리에서 또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아가페의 사랑을 온몸에 품고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만나야 됩니다. 갈릴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직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예수님의 불호심을 듣고 복음으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그저 이 현생을 위해서만 열심히 노력하는 갈릴리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물리는 그 갈릴리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릴리에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세상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working